국회의장 선출을 위해서 열렸던 어제 본회의 의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이 새로운 의장 선출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실까요? 국회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 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의장님 의장 속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과 맞붙었었는데 당시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막판에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키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다선이 임시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어땠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별 느낌 있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 그리고 이게 전반기 의장인 것이지 또 후반기 의장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께서도 당원들에게 떠나지 마시라 이런 당부도 하시고 당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이어가셨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결과에 좀 승복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원식 의장을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께서도 국방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밝히셨는데 그대로 좀 상임위를 배정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아마 더 큰 활약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임시의장으로 선출을 진행했던 추미애 의원 모습 잠깐 봤는데 이틀 전에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육행시를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0일만 가스전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지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고 해도 다 돌아서네. 세로로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글쎄요. 뭐 재미있고 재치 있는 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다선 의원으로서의 또는 임시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사람으로서에는 좀 경중이 맞지 않는 그런 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육선 그리고 또 연장자다. 육선이 두 분 있다 보니까 연장자다 보니까 임시의장까지 하신 정말 지금 야당의 최중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볍기는 깃털보다 가볍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가봤더니만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거의 한 3,800개 정도의 좋아요와 한 500여 개의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 거 봤는데. 저 그래요? 네. 저 그래. 저 그래. 결국은 뭐냐.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를 협치와 어떻게 보면 같이 힘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생을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탄핵이 답이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해서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추미애 의원의 마음에 어디 있는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경우에 진짜 탄핵만 답입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이다라고 지금 옐로카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육행시를 공개하자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요. 이런 응수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장관을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야 하실 임시의장께서 이렇게 아주 지역 말단적인 것을 들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육행시를 보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한시가 있었어요. 그 한시의 제목이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한시가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새로운 국회의 임기 시작부터 탄핵을 언급하는 육행시가 나오고 이에 또 대응하는 대응 이야기가 시가 나오고. 글쎄요.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도 5행시로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도 했던 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찾아와 봤습니다. 5행시, 육행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좀 이런 5행시나 6행시를 빗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저것이 당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개인이 밝힌 정치인이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또 집권 여당의 대변인께서 저게 한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작자 미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과연 22대 국회에 시작하는 첫날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가라고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22대 국회에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달라지라고 뽑아놨더니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실망감으로 시작한 첫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우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